앵커라는 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다른 가수들이 다 하니까 하는 느낌?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마지막 곡인데 어... Uptown Funk 어제 마크 원슨님이 여기를 이렇게 재밌게 뒤집어 놓고 가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물론 그분처럼 못하겠지만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안에 약간 댄스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제 코리스 동생이 갑근이가 춤을 진짜 잘 추거든요 저번에 공연 때 댄스 브레이크 붙었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더 붙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그냥 죽더라고요 너무 잘 춰서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오프닝처럼 해드리고 이제 제대로 하는 춤은 여기 갑근 씨가 멋있게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미리 큰 박수 예! 그냥 끝! 그리고 저 여기 오늘 너무 숙여 많이 해주신 우리 밴드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너무 너무 멋있죠? 짱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일단 저는 Uptown Funk으로 인사드릴 텐데요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은 음악 활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조만간 인티오드 나오는 거 사랑해 주시고 Uptown Funk 아시죠? 다 이 노래 네! 크게 목소리 나갈 때까지 질러 주셔야 돼요 네! 합시다! This hit that ice cone and shell bite that white go It's wonderful and good girls Them good girls from masterpieces styling, violent living it up in the cit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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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